1박 2일 갔다 온 오사카 여행기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이 마블 왕국이 됐어요. 비행기 타고 가고 있습니다. 현지 타고 있죠. 오사카 간사이 국제공항에 내렸어요. 하늘이 너무 넓었습니다. 터미널 2에서 터미널 1로 이동 중이에요. 터널 1쪽에 식당이 훨씬 좋습니다.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제철표 먼저 끊어 놓고 JR 신세카이 갈까요? 식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먹을까? 뭐 먹을까? 고르고 있어요. 뭐 철판 볶음밥 뭐 이런거 먹었습니다. 뭐라 그러더라? 볶음이 아닌가? 뭐 그런가? 제철 타고 신세카이 역 가는거에요. 바다가 도착했습니다. 여기 사우나도 기가 막힌 곳이 있던데 이 탑이 있어서 이 탑을 기준으로 방사형으로 커져 있어서 길찾기 되게 편했습니다. 간판들이 있죠. 간판들 간판들이 너무나 예쁘게 되어 있어서 그걸 보고 감탄을 많이 했어요. 그 자체로도 눈에 거스르지 않고 관광지가 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많이 부러웠습니다. 그나라도 간판도 이렇게 예쁜게 만들었으면 볼거리도 되고 사진 찍는데 기념도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부러웠습니다. 골목길로 들어와서는 튀김집 찾아가는건데 저는 추석때도 한번 왔어가지고 우연히 먹었던 튀김집이 이 집만 줄을 서 있길래 과연 어떤 집인가 해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었습니다. 튀김이 진짜 너무 맛있어요. 간도 이렇게 짝짤하게 잘 되어있고 튀김하고 튀김 못하고 분리되지 않는다는거 아시죠? 맥주는 7,000원 정도 하는데 작은 잔은 5,000원인데 꽉 안 채워주는게 포인트입니다. 앞집까지 하나 더 생겼더라구요 튀김이 매우 바삭바삭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한 1,000원에서 3,000원, 2,000원, 3,000원인데 야채튀김은 거의 1,500원, 2,000원 이걸로 다 끝나요. 비싸면 비싸고 싼거면 싼건데 저는 뭐 맛있게 먹었습니다. 엄청 많이 먹었어요. 5,000칼로리 먹은 것 같아요. 계란튀김도 먹었습니다. 간장을 여기다가 옮겨놓고 먹으면 돼요. 한 번만 찍으라고 그러는데 저는 옮겨놓고 이만큼이나 먹었습니다. 앞에 이제 걸어 나왔어요. 한 1.5km 정도 걸었더니 여기에 큐즈몰이라고 있습니다. 큐즈몰 산책하다가 6층에 야외로 연결되는 데가 있어서 나왔는데 그 앞에 아베노 카로카스라고 새로 건물 생겼는데 이내가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가 전망대의 경험, 쇼핑몰 뭐 이런거 다 있어가지고 지역 경제가 많이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날씨도 좋고 경기도 좋고 여러가지로 오사카가 부러운 점이 많아서 사진 많이 찍었습니다. 호동보리, 여기 뭐 글리코 과자 그죠? 그리고 간판 있는 데라 유명한데 찬무술 포장마차가 있어서 되게 예쁜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연말 분위기가 많이 나고 연인들도 많고 관광객도 많고 한국사람도 많고 그랬습니다. 남바역이 32번까지 있나? 나가는 춥도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이렇게 큰 시야 철력이 있나 싶었고 어딜 가나 다 상점들이 즐비해 있었기 때문에 먹을 걱정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뭐 엄청 났습니다. 명동을 강축했는데 명동으로 좀 더 컷다는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간판을 이렇게 매백에 크게 할 수 있게 해놓는다는 게 특색이 있었고 지나다니면서 보면서 이걸로 자체로도 얘기해주고 되는 것 같습니다. 킥복싱 컨텐츠 아니고 이런 컨텐츠로도 한번 해보고 싶어서 노탈을 더 해보고 있습니다. 반응 어떤지 얘기해주시고 저도 사람이니까 우위로도 잠깐만 해봤습니다. 말차 디저트 하나먹고 오늘 비전 끝! 반응 좋으면 2건 올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